네 안녕하세요 범프웨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WMI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WMI 같은 경우는 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이라고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윈도우즈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장치, 기기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로컬과 원격 컴퓨터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나 속성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즈에서 WMIC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 쪽에서 WMIC라는 명령어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헬프 명령어가 되겠죠. 그래서 헬프 정보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명령어죠. 명령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정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를 하면은 두 번째 정보가 나오는데 요런 정보들을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써있죠. 이거를 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하냐면은 공격자가 어떤 이제 내부 시스템에 침툴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컴퓨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획득을 해야만이 내가 2차적으로 어떤 공격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WMIC라는 명령어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윈도우즈에서 제공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파워셀이라는 어떤 스크립트 언어에서 또 이런 WMIC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스크립트 이러한 명령 이러한 기능들을 이런 기능들을 파워셀에서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WMIC라는 것들은 지금도 이제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동으로 빼낼 때 WMIC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워셀이라는 것은 파워셀은 이제 악성코드 쪽에서 뭔가 자동으로 이것들을 부가적으로 다른 어떤 실행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실행한다거나 아니면 파일리스 메리어나 그런 것들을 동작을 시킬 때 이런 파워셀들을 또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할지는 이제 뭐 다르겠죠. 이제 WMIC라는 명령어도 굉장히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 그 소개 그 강의를 했을 때도 몇 번 강조를 했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명령어 즉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WMIC라는 명령어를 좀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좀 보는 명령어들을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윈도우즈 세븐 환경에서 직접 명령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WMIC에서 공격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핫픽스 정보입니다. 핫픽스 정보를 획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윈도우즈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윈도우즈 업데이트 보완적으로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만이 이 핫픽스가 적용되지 않은 어떤 공격 코드를 우리가 구해서 범죄자가 구해서 그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권한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어떤 다른 취약점들을 찾아가지고 공략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핫픽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핫픽스 정보를 모르면은 이제 윈도우즈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커널 땅까지 건드는 그런 게 권한 상승, 권한 상승까지 건드는 그런 공격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사용하면은 윈도우즈가 이제 덤프가 떼버린 거죠. 멈추는 거죠. 파란 화면이 되는 거죠. 이런 크래시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자기가 공격하는 것들이 나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격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이제 핫픽스 정보들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QFE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이게 핫픽스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QFE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이제 업데이트됐던 시큐리티에 관련된 것은 핫픽스 정보와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겠고 이 핫픽스 정보와 이것이 이제 그 관련된 넘버값들이죠. 네 넘버값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핫픽스 관련된 그 넘버값들만 획득하고 싶다. 그러면 WMIC, QFE, GET이라는 명령어를 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뒤에서 제가 명령어를 치면은데 이 뒤에서 이 행 기준, 행 이름이죠. 이 기준으로 GET이라는 명령어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또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MIC, QFE, 그 다음에 GET 핫픽스라고 치면은 이 행만 이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범죄자들이 익스플로이티 딥이나 그런 데에서 내가 윈도우즈에 관련된 취약점 어떤 공격 코드를 찾았다.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런 핫픽스를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같이 설명이 돼 있거든요. 항상 대응 방안해요. 그러면 그 핫픽스를 이제 피해야겠죠. 그게 핫픽스가 되어 있는 데는 그 공격 코드는 먹히진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MIC, 우리가 스타트업. 이게 스타트업은 시작 프로그래밍이 있죠. 그래서 시작 프로그래밍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기는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VMEA로 띄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이거를 이제 그 좀 간단하게 보고 싶다. 항상 이제 간단하게 뭔가를 보고 싶든은 리스트 형식으로 내가 간단하게 보겠다 하면은 이렇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런 명령어들은 뒤에 이제 부가적인 옵션 정보들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이 너무 복잡하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MIC 서비스 정보. 저희들이 서비스 정보들은 이제 여기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 정보들이겠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에 등록된 것들이 이 서비스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 많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복잡하다. 그러면은 Get이라는 그 뒤에 옵션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프로세스 정보를 볼 때는 이게 WMIC 프로세스 정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 정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정보들을 저 프로세스 정보들만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WMIC라는 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테스크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죠. 이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사용하면 괜찮고 여기다가 SVC라는 옵션을 주면은 좀 더 더 이제 간단하게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내가 이 프로세스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보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거 테스크 리스트에 슬러시 SVC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야 이제 서비스하고 매칭되는 것들이 보이겠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거 할 때도 테스크 리스트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침해사고 대응 분석을 할 때도 같이 사용한답니다. 이게 WMIC라는 명령어가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침해사고 대응 분석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죠. WMIC 그러면은 프로세스 정보 아까 요거는 저희들이 봤고 거기다가 내가 캡션 캡션 정보들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정보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캡션과 이제 커맨드 라인 정보들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골라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게시라는 명령으로요. 커맨드 라인 정보들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세스가 뒤에서 이 커맨드 라인 정보들이 부가적으로 어떤 커맨드 라인을 실행해가지고 동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의심되는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커맨드 라인이 뒤쪽에 또 부가적으로 다른 명령어들을 같이 물고 이렇게 명령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워실 같은 경우에도 악성 코드를 내가 이 파워실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한다.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러면 이 파워실 뒤쪽에 커맨드 라인 쪽을 보시면은 이 뒤쪽에 어떤 부가적으로 그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그거를 보고 아 얘가 의심되는 프로세스다 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 프로세스 정보들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보기 좋게 html 형식으로 남기고 싶다.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 뿐만 아니고 다른 명령어 내가 서비스 정보 같은 경우에나 아까 핫픽스 정보나 그런 것들을 좀 남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wms-output이라는 옵션을 붙이고 wms-result.html로 내가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이걸 뒤쪽에다가 넣어도 괜찮습니다. 프로세스 정보들을 내가 리스트를 풀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이 명령어들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해되시겠죠. 이 명령어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html 형식으로 저희들이 포맷을 맞춰주기 위해서 포맷이라는 옵션에 h포미라는 옵션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프로세스냐 os냐 아니면은 뭐 뒤에 설명하는 유저에 관련된 어떤 유저 어카운트 정보들이냐 이거 다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금방 저장합니다. 바로 저장이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wmcc-result.html라고 디렉토리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인터넷 스폴로우를 보시면은 이렇게 html 형식으로 잘 뽑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석을 하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더 이제 여러가지 어떤 현재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들 굉장히 많이 좀 획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wmcc 이런 정보들을 다 배치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향상된 어떤 그런 것들이 향상돼가지고 요즘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제 파워셀이에요. 파워셀의 그런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면은 이 wmcc던 아니면은 윈도우즈에서 동작하고 있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배치 파일을 사용했고 지금도 배치 파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정보들, 디테일한 정보들을 내가 얻고 싶어 했을 때 이제 파워셀이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부터는 이제는 파워셀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야겠죠.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wmcc도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유저 어카운트 정보들을 내가 획득을 하고 싶으면은 wmcc 유저 어카운트라는 명령어를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은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sid 정보들이죠. 요 정보죠. 요 정보예요. 그래서 요 정보들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도메인,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sid 정보들을 가져오면은 아, 여기한테 어카운트 계시죠? get, 도메인,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네임 하시면은 도메인 정보하고 네임과 sid 정보만 깔끔하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명령어들은 한번 WMIC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이렇게 물음표를 해서 도음말로 확인을 해가지고 요 뒤에 나오는 이 정보들이 있죠. 잡, 그 다음에 뭐 fsdir, 그 다음에 프린터 정보들, 그 다음에 쉬어 정보들, 이렇게 공유 정보들, 이런 것들. 아까 QF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픽스 정보들을 내가 본다고 이야기했죠. 빠르게 본다고 했죠. 그리고 프린터 정보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명령어들을 여기 있는 것들은 적어도 한 번씩 이렇게 쭉 쳐보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들을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WMIC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